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정말 온라인 하면서 질문 게시판 여러분 정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요즘 촬영을 자주 나옵니다. 제가 촬영 자주 못하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보면 우리 이소윤 학생, 이소윤 학생 보세요. 어떤 날은 공부가 잘 돼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수능 날 망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들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수능 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집니다. 나를 믿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저도 우리 소윤 학생 얘기 들으니까 기운이 쭉 빠집니다. 잘 보시면 제가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은 매주마다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란 자체는 어떤 게 있냐? 감정이란 상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정의 상태를 보시면요. 실태 우리가 참 복잡한 구조죠. 그렇죠? 참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데 실제 저는 완벽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은요. 인간은 일관성이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그리고 내일 다르면 모레도 달라요. 오늘은 기분 좋다고 해서 내일도 기분 좋으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 물체를 보더라도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 물건이 있나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음식은 썩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란 자체도 점점 더 낡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감정도 항상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쩔 때 사랑하면 갑자기 완전히 내가 너무 좋죠?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면 어때요? 갑자기 싫어지고 이런 상태가 많이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요.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는 자체를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사분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암 환자한테 당신의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을 저항하다 보면 이 저항 자체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 그러면 암에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받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소연 학생도 지금 재수라는 걸 하고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랑 하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내 감정. 감정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어떤 날 공부 잘 되면 공부 잘 되는 날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날은 스스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른 방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공부가 잘 돼요. 제가 심리검사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성향 같은 경우는 감정의 그래프가 이래요. 감정의 그래프가 이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항상 상담하는 게 선생님이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됩니다. 어쩌자쩌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의 상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좋아지면 이때 공부 잘 되는 거 아시죠? 원래 기분 좋으면 공부 잘 돼요.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면 공부 안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감정 그래프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기분 좋을 때 공부하면요. 몰입부터 해서 내가 습득력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공부하면 되는데 기분 좋다 하니까 애들한테 전화해서 야 놀자 오늘 기분 완전 좋은데 이렇게 하다가 기분 좋을 때 놀아버리고 갑자기 기분이 조금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좀 외로움 많이 타는 성향인데 얘네들이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니까 혼자 있으면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기분 다운되죠. 그럼 공부 안 돼요. 그럼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감정에서는 공부 안 하고 놀고 내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움 타고 뭔가 쓸쓰라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공부 안 하면 그게 매번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인정하면 그래 내가 기분 좋을 때 공부하는 시간이야 라고 여러분이 항상 그걸 성립을 시켜놓으면 공부는 항상 기분 좋을 때라고 하기 시작하고 기분 안 좋을 때는 여러분이 누군가는 어떤 책을 읽는다. 책도 그냥 책 읽으면 안 되죠. 소설 이제 단편적인 거 좀 많이 보시고요. 책도 어떤 책? 뭐 긍정적인 거. 뭐 자기 개발 서적이나 이런 거 보시고 또는 아니면은 본인이 기분이 좋아지면 공부가 잘 된다면 기분 좋아지는 노력을 하세요. 실제 많은 학생들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집중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험 잘 치는 방법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정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시험도 잘 쳐요. 컨디션이 좋다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공부도 잘 되죠. 기분이 좋으면 이해도 잘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분이 좋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한 번도 기분 좋아지려는 노력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씩 외부의 어떤 학생들과 상담을 합니다. 이때 어떤 시험에 대한 망치는 이유 다 잘 들어보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뭐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전에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전에 많은 시간을 하면 안 되고요. 30분에서 40분 정도. 뭐 컬트쇼 같은 거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거 있죠. 뭐 그거 듣거나 아니면은 개콘이나 오차사나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웃긴 동영상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잠에 들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실제 그 다음날 컨디션을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기분 좋아지면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딱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데 우리 친구 보세요. 어떤 날 공부 잘 된다 했죠. 열심히 한다 했죠. 근데 어떤 날은 열심히 했는데도 수능 날 망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든다는 것은요. 뭔지 아세요? 본인 우리 친구가 지금 현재 여유로운 건가요? 아니면 실제 급한 건가요? 급한 거 아니에요. 잘 볼래요? 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아직 미사일이 도착하기 한 2시간 전이 남았죠. 되게 불안해요. 미쳐요? 불안 증세 장난 아닙니다. 근데 있죠. 우리 친구, 소윤 친구 바로 옆에 폭탄이 빵 터졌죠. 불안하세요? 아니죠. 본인이 지금 현재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의 제가 성향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살짝 추측해 봤을 때는 바쁜 멀티가 가능한 성격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시간을 계속 짤새 있게 알맞게 짝짝짝 우리가 좀 딱딱 들어맞게 계획표를 짜시고 본인이 공부하신다면 훨씬 더 괜찮은데 스스로가 여유가 생기는 경우는 그때 갑자기 불안한 잡생각을 통해서 본인이 나중에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프라인 특강을 하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현재 그 기분 감정이 아주 안 좋을 때 정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는 절대 현재의 감정으로 네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라. 네 감정을 가지고 네 미래를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좋지 않는 해석으로 나갈 것이며 단지 현재 상태를 집중해라.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근데 네가 만약 기분이 좋다면 네 미래를 다시 봐라. 그러면 항상 그 미래는 너무나도 밝고 항상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 욕심은 아주 좋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실제 많아요. 원래 뭐든지 우리가 좀 슬픈 얘기를 하자면 되게 안 좋은 어떤 자신을 스스로 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그 하려는 경우도 우리가 잘 쉽지 않게 하는 건 인간은요. 본성 자체가 마지막 딱 가장 중요한 건 생존 본능이잖아요. 생존 본능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우린 그렇게 본성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암시를 합니다. 왜 이러지? 수능 망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본인도 모르게 그쪽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원래 부정적인 존재라고 저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을 하다 보면 보통 긍정적인 생각에 뿅 하고 나요. 아니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이란 건 원래 우리의 시작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성선서, 악서를 벗어난 겁니다.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윤 친구도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체가 벌써부터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관성의 법칙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 불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노력한다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겠다는 얘기. 지금 나를 믿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기운이 빠진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죠. 남한테서 참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참 예뻐. 너 멋있어. 넌 참 좋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듣길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 보면 타인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힘들게 할까요? 타인이 나한테 이놈아! 하면 걔가 24시간 내내 내 귀에다가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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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안 해요? 걔가 더 힘들겠죠? 보통 이놈아를 한 번 들으면 우리는 그걸 수천 번 우리가 되뇌인다는 거 실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본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자기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그게 안 되신다면 생각을 생각으로 맞서 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좋은 책을 좀 보신다든지 대신에 책을 보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20분, 30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싶으면 어떤 좋은 책이 있다면 항상 20분 딱 텀을 두고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책에 내가 빨려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 따라 감정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또다시 돌아오면 책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동안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실제 10번 통해서 다시 내가 단 20분, 30분이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잡혀서 수능은 망칠까?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 그런데 이걸 매번 반복을 자주자주 하신다면 하루에 10번이 9번 9번이 8번 8번이 7번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노력했다는 거 하루에 한 17번, 18번 뭔가 부정적인 딱 그게 닥쳤을 때 그래, 심리 선생님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 해보자.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미 부정적인 생각은 몇 번 했죠? 만 번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을 했다는 거 만 번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만 번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그나마 바뀔 확률이 큰데 만 번 부정적인 생각 해놓고 17번 긍정적인 생각에서 안 바뀐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 그 자체가 노력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소윤아 학생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수능 날을 왜 벌써 예측하십니까? 한 번씩 재수하는 친구들 선생님 작년에 수능에 제가 실수해서 틀렸습니다. 하나 밀렸어서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도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작년과 이번 연도는 벌써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달라졌죠.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음을 몰랐던 그 사람들은 항상 그 나이에 멈춰서 계속 진행될 것이며 내가 매년마다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때 당시 무서웠던 것이 이제는 무섭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소윤 학생 한 번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책 그 다음에 노래도 희망적인 노래 들으시고요. 뭐 갑자기 희망적인 노래 말고 그냥 슬픔을 듣지 마세요. 사람이 좀 아이러니해요.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즐거운 감정을 바꿔야 되는데 슬픈 감정을 갖고 있으면 희한하게 슬픈 영화를 보고 슬픈 노래를 들어요. 그죠?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기분을 좋아지려는 노력을 소윤 학생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한 번 노력해보십시오. 제가 그 방법도 제가 제 온라인에 한 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항상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정말 하루가 하루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